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의 주식이 생긴다 우리의 주식이 생긴다 에이스는 살이, 국떡살이, 버섯살, 김밥살이 다 들어가야 돼 그 땅이 생긴다 4천원 주고 다 있습니다 잘 돼 있네 맛있어 이 소스 매운 거 밥은 떡이 떠오르고 5분 정도 더 끓이고 불 줄이고 드시면 돼요 떡이 떠오르면 5분 끓이고 먹으면 된다 이 말이지 예, 알겠습니다 딱은 들여넣을 찍어 떠오르면 이거는 다 먹어야 돼? 여기다가 저기 써있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밥갈리기 가져오 움직기 맑은 귀엽다 처음 봤어 장수하고로 장수막걸리 장수하고로 장수 막걸리 하니 보쉬요 한 잔 해볐요 으아 으아 저 이거 뭐야 이거를 타는 것도 있던데 응? 어 자기는 재미없나? 김치는 어떠데? 떡이 오르고 5분 뒤에 닭고기 닭고기 냄새 진짜 좋네 백숙 냄새에 마늘 향 가득한 그런 맛 맛있죠? 닭고기 닭고기 최고다 최고다 어? 아니 아니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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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많아 어? 어? 어쩐 일로 와 고김치 하나 올려야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맛 챙기라 가방 빼고 핸드폰 들으면 되는데 네 음 음 음 음 음